선업으로 악업이 덮여질 수 있나요? 그런 맛이 난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선업으로 악업을 덮어야지 이건 아니고 본질은 악업은 악업대로 우리가 다 갚아야죠. 남한테 재지은 건데 덮고 싶다고 하면 그게 벌써 불순하잖아요. 악업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빚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다만 선업을 많이 지으면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좀 더 수월해지겠죠. 빚을 갚는 방식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니까 선업에서 계속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악업에 대해서 과보를 갚을 때 한 생에 악업을 갚으려고 한 생에 내가 빚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빚 갚는 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아버리면 복 받는 걸로 악업 갚는 게 악업 갚는 데서 오는 고통이 좀 덜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덮여지는 맛은 난다. 다만 선업으로 악업을 덮을 수 있다고 말하지는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내가 죄 지은 악업은 반드시 내가 갚는다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갖자. 그게 보살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악업을 내가 갚겠다고 하고 선업을 많이 지어버리면 육바람을 실천하다 보면 또 다른 보살들이 와서 도와준다. 도와주기까지 한다. 빚 갚는 거. 원래 또 막 파산 신청하고 하면 누가 도와주잖아요. 전문가가. 보살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다. 보살이 하는 일이 뭔데요? 우리가. 남들 빨리 악업 털고 선업 지어서 정토 가는 걸 돕는 거잖아요. 다른 보살들의 도움까지도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꽉 막혀있고 내가 선업을 닦지 않으면요. 보살이 도와주겠다고 와도 보살한테 욕하고 보살하고 멱살잡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보살이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육바람에 따른 선업을 짓고 계셔야 된다. 선업도 그냥 선업이 아니라 참나각성하고 짓는 선업은 그건 천상갈 선업이 아니라 정토갈 선업이잖아요. 정토갈 선업을 지으면 일체 악업도 본래 공하다. 선업도 본래 참나작용이다 하면서 악옹, 복옹, 구옹까지 다 꽤 뚫으면서 그래도 육바람일이 답이다 하고 닦고 계시면요. 그냥 여러분이 이미 보살이고 다른 보살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아주 좋고 빚 갚는 문제는 그렇게 수월하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는 거는 내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또 오는 건 진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들 보살들이 역경 안 오던가요? 과거에 지은 게 있으니까 그분들도요. 그걸 갚아야 되니까 역경이 와요. 성인들의 삶에도 역경이 많이 와요. 오는 건 다 내가 받아내자. 오는 선업으로 악업 덮을 생각보다는 악업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선업을 닦아 놓자 라랑 내공을 길러 놓자. 그러면 빚 갚을 때도 갚으면서도 내가 버틸만 할 거다. 오히려 빚 갚으면서 또 내가 공부가 더 성장해 버릴 수 있다. 역경도 참나 작용이니 하고 참나가 원하는 육바라멜로 빚 갚는 방식도 참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갚아주면 오히려 빚 갚으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지을 수가 있다.